한티 저희는 지금 어디랑 가는 거죠? 놀고 가요 누구랑요? 예서야 예서가 누구죠? 엄마 친구예요 너 친구잖아 너 친구 자 오늘은 진짜 언제 외출했는지 생각도 안 날 정도로 정말 정말 오래 됐는데 네 타임이가 조리원 동기 친구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친구랑 만나서 같이 놀아볼까 합니다 방역수칙 잘 지켜서 다녀올 테니까 너무 걱정 마시고 그러면 지금 바로 출발해 볼까요? 네 신나는 사람 사랑 재밌게 놀 수 있는 사람 사랑 네 친구 사랑 여기는 파주에 있는 작은 아이들 놀이동산인 하니랜드에 왔습니다 하임티 신나게 놀 준비됐나요? 네 예쁨이야 쌈바야 시작 쌈바야 저기 저기 창피한 고양이 짜보기 수배 수배 아기 하임아 예서 인사 하러 왔잖아 수배 아기 아기 나 사주 저 사주 예서 안녕 안녕! 안녕! 귀여워 안녕! 가가! 파이팅! 파이팅! . Permax! 아아가! 파이팅! 아아가! 아아가! 피자왕! 아아아아 gosh 아아 왕머리 파이팅! 오, 나ész secured.... 파이팅! 파이팅! 식사와 함께 쓰레기 파이팅! 공감로 공개 신경쓰 gets the cake 사이안이 또 탈거야, 안 탈거야? 탈퇴. 오, 됐어? 계산해. 이게 제맛에, 제맛에. 또 체크해! 이만, 이만, 이리 와. 재밌었어, 무서웠어? 응, 재밌었어. 최고 해줘. 응. 앉아봐, 하임아. 하나, 둘, 셋. 김치. 예쁘다, 예쁘다. 됐어, 뭐야? 예쁘다, 예쁘다. 안 돼. 귀여워. 진짜 재밌다. 됐다. 하임아, 괜찮아. 무서워하지 마. 하임아, 그럼 꼭 잡아, 얘 사촌. 오, 재밌어. 오, 재밌어. 왜? 왜? 나오니까, 지금은 돌아가다. 반갑다. cognitive Companions 저 사진 사진 찍었던데? 안녕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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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잘 갔다 와! 안녕! 안녕! 다행히 고치고 오늘은 기분이 좋아 너의 문자에 괴릿도 설레네 애타는 내 마음을 더 난 또 불안해져 너를 만나면 인사 한마디도 못하고 끝나지는 않을까 에라 모르겠다 일단 만나러 가 어차피 넌 나 데스티니 에라 모르겠다 일단 만나러 가 어차피 넌 나 데스티니 눈부신 아침 설레는 느낌 이마이 삐졌어? 왠지 기분이 좋아 어쩌면 혹시 꿈은 아닌지 내게 문자를 보낼 자 저희는 다 도착을 했는데 지금 하임이가 자작해서 기분이 안 좋은 상태입니다 정말 열심히 놀았나봐요 차 타자마자 골아 떨어져가지고 저 오늘 이렇게 열심히 놀았고 하임이 노는 모습 잡아봤는데 역시 또래 친구랑 같이 있어야지 더 애들은 잘 노는 것 같아요 그쵸 하임 띠? 네 그렇다고 합니다 그러면 다음에 만나요 안녕 이마임띠 안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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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